구독과 좋아요 때려박아라 안녕하세요 김준현TV 김준현입니다 수능 다음날 브이로그 찍으려고 카메라 켰는데 지금 지가갈 것 같으니까 빨리 가볼게요 지금 제전거 타고 막 내렸는데 학교 지가간 것 같아요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다음날 야 이거 안 적은 애들 언제 적어? 야 이거 뭐야? 불나는 거 아니냐? 이거 터지건데 터지건소 오 누구지? 나야 지그니지 마 자 오 오 김준현 씨 수요일 잘 보셨나요? 너랑 비슷해 진짜? 여기 내 등도 있어 아 욕했네 왜 욕해? 공무수 국어 4냐? 국어 4 수학? 수학 5 그래도 가형이잖아 가형이니까 쓴니? 너가 있는 걸로 할게 영어 영어사 어 한국사 한국사는 찍었는데 직접 프랑스니까 대충 25.4등급이라 씹고 사로 씹고 물릴 물릴도 4 왜 이렇게 4를 사랑해? 지우각도 4야? 3만원으로 찍었어 욕나고 짠 오케이 오케이 수학 잘 봤어? 아니야 아 미안 나 뭐하냐? 나 2등급 준영아 수학 1등급이라 소모있던데 사실이야? 아니아니 아니아니 잘못된 정보 8등급이야? 5등급 5등급 진짜? 98점 가형이 누구 등급이야? 잘했네 빨리 한마디 해주세요 수시 화이팅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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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런거 좋아 나도 수시니까 이런거 좋다고 그러면은 수학 말고 어 너 나올거 같아 그거 몇등급이야? 3 3 잘 봤다 13 아 잉글리시 3 잉글리시 3 어 야 잘 봤는데 수학 안 들어가는 줄 알고 수학 안 했다니까 크게 맞춘거 아니야? 어 못 맞췄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못 봤어? 아 나 완벽한 자유가 보자 이제 아직은 좀 아직도 어학된 거 같아 그니까 수능 다음날 바로 등교해가지고 이건 맞지 집중하는 눈빛 김준성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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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정석 씨 잘 보셨습니까? 욕할 못 올리지 야 해보세요 야 야 이런 못 올리지 야 야 아 못 보셨냐고 잘 보셨냐고 아 아 무슨 게임 하시고 계신가요? 토탈리 어큐레이트 배틀 시뮬레이터 를 하고 계신가요? 대학교 면접 대학교 면접이라고? 다음주에 먼저 보러 다음주에 먼저 보러 7시간이나 되는 수업을 그냥 하염없이 앉아있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좀 해가지고 잘 보내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수능 다음날 브이로그가 끝이 났네요 응 앞으로 더 유익하고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으 으 으